안녕하세요 보나기 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뉴폴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보트클럽에서 약 15분 정도만 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톡톡이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요즘 거기에 낚시를 아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낚시를 하는 중에 코스트가월드가 저희 배에 올라타서 이것저것 안전검사를 하고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이야기도 낚시하는 이야기와 함께 들려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리 많네. 이쪽에 세우자.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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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잡아 줄을 줄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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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1 2 3 너equilibri 괜찮지? 18 18 18 18 다 나가서가 떨어져요? 네, 정신가보자 오오, 정신가보자 좋은 사이즈! 그럼 씨 배스 필요하니까? 당연히! 좋은 사이즈! 아, 그 같은 씨 배스? 그 같은 씨 배스? 아, 이제 좋다 씨 배스! 벌써 세 마리 채웠네? 네! 좋은 경험을 드릴게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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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이제는 다행히, 빠르게, 빠르게, 안됨. 이제는 다행히, 한 번 더 더 빠르게. 첫번째는, 3 랩작게들? 네, 랩작게들은, 이 랩작게들은, 이 랩작게들은, 여기. 이제는, 여기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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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와 사골이 있는 장치 아 네, 실내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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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알겠지? 응 네 알겠지? 네 just a quick short blast of your horn this one? yep just a really quick tap of the horn the horn is here okay yeah so for that one you wanna put it against your leg okay and you'll feel it okay I see this one we're gonna see you yep and then bilge access uh is that bilge access? 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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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 여기? 네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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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н 빌리스 일요일 빌리스 그ceğiz 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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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럴수 공군 파이터가 되어서, 확인해 봐야 되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우석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비디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흥미를 보게 할 것 같다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도 고소한거 하나님의 기술 방금 코스트가드에서 와서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보터 레지스트레이션 뭐 이런거 하고 세이프티 관련 이런거 체크하고 가더라구요. 저희 보터클럽에서 보터를 타는거기 때문에 체크가 아주 쉽게 하고 그냥 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파이딩 하는데 마지막에 터떡이네 터떡 새끼네 안챘기 자 얼굴을 보자 치고 들어갑니다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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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 아우 으어어어어 으어 으어 19.5km 오우, 벌써 19.5km 와 끝 넷스 우후 그니까 좋은 쪽이 밟아 밟아 어? 그가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아! 나 좋은 것 같아요 예! 나이스 예 으 으 으 어 흥이 여기 요기 가 여기가 딱 좋아 이쪽으로 잘 안 잡히더라구요 이야 넘넘한 놈이 아주 넘넘한 놈들이 돌아다닌다 밑에 오 아 이거 아 이거 새끼다 이번에는 으이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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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 발가락 발만 떼고 이렇게 통째로 방 갈라서 달고 있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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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블입니다 따블 저기 여기도 온 저기도 온 거기는 사이즈 좀 되려보인다 나는 좀 가벼워 아이 cbs야 나는 으 으 으 으 cbs 안으로 형님 배 안으로 올려 배 안으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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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즈 좋다 으 뭡니까 으 으 자 얼굴을 한번 볼까 턱새끼구만 지금 11시 입니다 이제 1시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블랙십에서 2마리 하고 토톡 4마리네요 뭐가 힘되는데 제므로 힘들었다 으 으 거의 왔다 으 으 ай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we're meant to be You and me, we're meant to be